러빈, 아빠가 먼저 브란스만을 배우신 거야? 아니면 엄마가 먼저 이 드림을 배우신 거야? 아빠가 먼저... 부러워 배우고... 시골판이 아닐까? 역시 아빠가 최고... 작업... 처음에 어머니 고향에 돌아가서 이민했을 때 그냥 되게 잘생긴 이들이 남자? 근데 무료는 안 하도 안 하고 근데 여자들이 다 이렇게 그냥... 러빈도 마찬가지잖아 처음에 하셨던 한국말은 못했는데 이탈부터 안 봤을 때 역시 아빠의... 아빠의 하늘이야 이탈리아도 잘생겼어 이탈리아도 잘생겼어 너무 빨리 이탈리아도 하셨다면? 아니, 아니 아니 그럼 네 거에요? 네 내가... 내가 이탈리아도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놀아줘 잘하지? 완벽해! 잘하는 거 아니야? 완벽해! you've never heard it anymore 아... 마 마 내 아내가 얘기해 아 나 안 얘기해 나중에 결정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 anxious? 그래 confirmation 아, 인간에 venez세상은 좀 어려운 그렇지만 내가 또 한글자들 완벽해 아니 아니 궁금한데 저 여자들이 Contact, 미국에 따른 적이 있어? 아빠가 대자거든요 어... 맥간에 두고 아니 라면? 아니 이거 봤는데 마로크 아 마로크? 마로크? 트니지아 아 트니지아? 가나 세토루아 세토루아 아버님 같이 가요 로빈 이 친구는 가나 돼 잘 모르더라 그러게 또 시작이야 알지 로빈 때문에 또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하고 있다 약간 국제적인 집이네 어머니는 가구 같은 거 문화 되게 좋아해서 다 있어 거기에 좀 마로크 스타일이 있고 약간 밑에 중국 스타일도 있고 이거 이 프로젝트는 카나다 오늘 대자리오 캐나다 아니요 아니요 아 대자리오? 아 대자리오? 대자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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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면리오 대자리오 대자리오 스트레칭